나의 이 사랑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난처럼 하루가 짧게 나는 사랑이었을까 난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우리 너무 사랑했던 그날들을 하나둘 꺼내볼 줄 알게 갑자기 두려운 걸 너무 변해버린 나의 모습은 실망할까 매일 밤 준비했던 많은 말들이 한 번의 눈을 감소까지 가봐 저기에 점점 멀리 그대가 보았네요 하지만 무슨 말을 먼저 위하여 진정에 대한 모든 고민은 내게 그대가 그대가 우리 만일에 어쩐지 너무 숨 참아줄래요 따뜻하게 너만큼 나다진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어린애처럼 나 너를 힘들게 있던 생각에 애쓰고 참아왔던 아픈 눈물이 한 번에 왈칵 쏟아질까봐 아픈 눈물이 저기에 아주 조금 멀리 그대가 보이네요 아직 남은 눈물이 아직 남은 삶을 먼저 위하여 하지 못하오 그대가 꽁꽁이게 내게 그대가 오랜만이야 너 질질내고 손 잡아줄래요 아픈 땅에 멜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고 고개만 괴롭거리며 우는지 그리고 인생수도 없이 괴롭고 다시 만날 날 울지 마라 떨리지 마라 되뇌려 너를 기다리다 어느새 저기 멀리 그대가 서있네요 아직 난 못받는지 점심되는 말을 찾네 그대 나도 모르게 그대에게 난 그가 나뿐한 생각이 없어서 눈에 안 가버리며 감정 속에 내 눈물 웃는 그댈 한 번 더 그려본 다시 만나는 날 행복은 outer 산에 눈에 안 가버리며 점심만 더 그려본 어쩌면 서로가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